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스코어 1대1 선수들도 빠르게 경기 진행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바로 방을 만들었고 벌써 경기 시작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0세트 테라폼에서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 T1 수업,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 T1 수업,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 어연수대 김준호 선수. 뭔가 아 그래 됐어. 자신감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의 김준호였거든요. 두 번째 경기까지 상대 초반 올인에 밀렸으면 멘탈은 터졌죠. 산산조각. 승천했죠. 숙소에 가 있죠. 멘탈이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있는 거군요. 선숙소. 선숙소 후 기가 빌드. 그렇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따뜻한 친구네요. 배군주 이동. 과연 세 번째도 초반에 먼저 칼을 빼들지 어윤슈 저그가 썩 좋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넓은 전장이 없어요 지역이 너무 다 좁아서 역장 몇 번만 치면 다 토스가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어윤슈의 선택은 꿀과 어윤슈 선수 먼쪽 멀티에 가져갈 때 아마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 이 정도 멀티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공격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거 김준호가 분명히 전술상에 되게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윤슈 선수가 이쪽 꿀과가 가져간다는 이유는 전투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김준호 선수는 지금 세 경기 연속 먼저 연결체를 가져가는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그 이 멀티를 약간 미끼로 치고 공격이 왔을 때 옆으로 돌아서 친다라는 이런 전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네요 김준호는 연결체 완성 이후에 상대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결체 관문 아직까지 시작은 같습니다 여튼 그 1대1 맵도 상당히 재밌는 맵들이 많고 팀플 맵도 어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재미진 맵들이 많습니다 서로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어요 여기치고 저기치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편 유닛에서 막 점수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어휴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 실수 아닌가요 본인 실수 여튼 이 새로운 레더 맵들이 상당히 재밌는 맵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2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네 같이 저희와 함께 팀플 즐겁게 한번 합시다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네 저격 환영합니다 홍보하시는 줄 알고 네 재밌어요 정말 팀플레이가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 시즌에는 1대1보다는 팀플레이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자원몰아주기 시스템을 또 배워가지고 지금 몰아주기 시스템이 아니라 강탈을 하더라고요 클릭하면 무조건 보내시는 겁니다 자원몰아주는 시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몰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5분 인도를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달라고 그러니까요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선주문이죠 네 선주문 오다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셨습니다 상대 입구 쪽에 대군주가 떠 있었습니다 대군주 놓는 위치가 좀 애매해서 저번에 한번 그렇죠 설명으로 잡았잖아요 송병호 선수는 추적자로 잡더라고요 최근 올드게이머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 준비하는 것만큼은 올드게이머들이 정말 대단했죠 따라갈 선수가 많이 없었던 게 대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네 항상 맵을 켜두고 여긴 뭐가 되고 저긴 뭐가 될까 이런 걸 항상 연구해 줬습니다 음 서글링 2기가 탐사정을 내쫓습니다 본진에서 가스에 하나 더 채취하려고 하는 더이유수입니다 빠르게 갑니다 네 가스 욕심을 좀 내는데요 네 뮤탈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우주관문이 아니라면 네 맵을 멀티를 여그저기 먹고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뮤탈 찍어서 계속 도망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탐사정을 결국 잡았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나올 만하면 뮤탈을 막 뒤로 찌르고 이러면 정말 프로토스가 다시 병명을 무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오 뮤탈인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전술 운영을 한다면 네 여왕이 한 개 더 나왔습니다 가스 채취를 이 정도로 앞당기는 히드라는 없거든요 네 지금 가스 보지 않았나요 못 봤으려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못 봤으려나 어 못 봤네요 네 도선에게 시야가 그다지 넓진 않아요 이게 또 패치가 된 거잖아요 네 1년 넘었죠 이제 네 네 오오 오오 번식지 완성 타이밍 안 마당을 가져갑니다 그럼 가스가 너무 많은데요 네 해크를 히드라 희드라 어 가스 욕심을 낸 히드라네요 그럼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하나요 까드라 아 근데 이쪽에 동시사업을 가잖아요 아 페이크네요 이들아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착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네 역시 정말 스타트 보시는 분들은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한 번씩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채꽃 조합의 후원자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포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맛나네요 회식자리에서 이런 개그 나왔으면 지금 유대현의 손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진짜 고기 굽던 지게라니요 지게를 던졌죠 네 한 번도 웃음 유발하신 거 아닌가요? 네 티가 났나요? 네 어찌 됐든 간에 뮤탈리스가 뜨기 전에 뮤탈리스가 뜨게 되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전에 타이밍을 끊어내고 피해를 줘야 되는데 뮤탈이 곧 있으면 뜹니다 아 변경 전진하는 거 봤습니다 이거 계속 시간 그 바지까랑 계속 붙잡는 거예요 네 뮤탈이 많이 안 뜨면 상관없고요 근데 많이 뜬다는 게 문제예요 가스에 욕심을 냈거든요 지금 파수기를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가스에 욕심을 낸 까탈리스크입니다 아 이제 안 올 수 있는 경찰 좀 불러줘요 아니 야유 소리가 납니다 야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칭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만한 야유 없다고 네 뭐라고요? 루탈리스크 루탈리스크 열 끼 찍혔습니다 가스 쪽수 3개가 이쪽에 있고요 여왕으로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뮤탈 라운드를 빨리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데요 이거 막힙니다 저클링 뒤쪽에서 주격자들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부활장이라도 부활장이라도 부활장 부활장 뮤탈리스크 등장 자 부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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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아 모두 1.4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가스 쪽수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뮤탈 맞으면 빨리 부활장 때려야 돼요 뮤탈들이 합류하고 있죠 자 파수기가 현재 6개 자 광전사는 점사해야죠 부활장 부활장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광전사 위주라서 파수기가 출자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파수기는 모두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토스의 가스는 많이 부족하죠 네 네 가스 유닛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가스를 파수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병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부활장은 깨졌지만 이후 남은 병력들이 광물로만 만든 광전사밖에 없습니다 네 아 요걸로 부활장 게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왕이랑 일벌레 잡아주면서 다음 태클 우주감으로 좀 빨리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 좋지 않아요 김준호 네 자 일벌레를 뺏습니다 이 윈벌티 꿀방에서 뮤탈 보자마자 설계가 딱 끝났어야 되는데 약간 김준호 선수가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앞바당에서 광전사 홀드컨트를 했는데 일벌레가 하나도 안 잡혔던 것 같아요 네 일꾼은 지금 당연히 토스가 많겠지만 과충전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전사를 돌려주는 겁니다 광물은 많으니까 시간은 벌어야겠고 네 광전사를 돌려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네 위험하죠 근데 입구가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너무너무너무너무 위험하죠 해공이 가능한 것은 지금 광자과 충전밖에 없습니다 그냥 탐사정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광전사 광전사 아 이거 좋아요 다섯기입니다 황급하게 돌아오고 있는 뮤탈리스킹 네 이러면서 이제 불사조가 네 네 4개에서 네 네 광전사 추가적으로 본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뮤탈리스킹을 봤는데 강좌과 충전 한 번에 병력을 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탐사정이 많이 안 잡혔어요 네 들어가는 순간 탐사정 거의 한 10개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뮤탈리스킹이었거든요 네 네 과충전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일꾼을 잡아줬어야죠 네 근데 광전사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뮤탈을 뒤로 뺄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불사조가 쌓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사조 한두기가 막 때리고 있었으면 뮤탈리스킹 빼는 것도 괜찮았을 법 했었지만 그때는 불사조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네 문 마당 쪽에 근데 뭐였어요 불사조가 아 근데 체제를 바꾸는 판단은 좋습니다 어인수 우주관문은 누드로 못 봤지만 당연히 우주관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히드라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불사조가 5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어느정도 홀드 시켜주고 꿀광을 잘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미리 올려놓은 히드라리스크 굴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가시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인수 세로에요 어 많이 말렸어요 많이 말렸습니다 물사조의 한기가 끊겼습니다 네 시간 벌어주면서 히드라까지 띄울 수 있는 네 그런 자원력만 확보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꿀광 네 그 자원력의 핵심인제 꿀광이죠 여기 그렇습니다 네 히드라는 정말 많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열기가 한꺼번에 찍히네요 네 형 미탈리스크가 일부러 공격적으로 막 안하잖아요 네 그냥 이 상황만 어 딱 어인수 선수는 잡아주고 있으면 됩니다 사거리 싸움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김준호 예전에는 좀 고집이 있어서 뮤락기까지 가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면 더 유연해졌네요 어인 선수가 네 음 음 자 아직도 부사조 누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사거리 싸움 한꺼번에 되질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히드라니스크 많습니다 네 김준호 입장에서는 어인수가 좀 고집을 부려주길 바랐을텐데요 네 뮤탈을 더 찍어주길 바라겠지만 지금은 뮤탈 관리도 잘 됐고 이미 카운터가 유닛이 확보가 됐죠 그렇죠 이제 히드라니스크가 뮤탈리스크보다 많습니다 쫓아가는 히드라니스크 네 이러면서 꿀벙을 날려야 됩니다 네 네 자 뮤탈이라도 다 없애고 계속 여기서 시간 끌어주고 꿀강을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되야되죠 광전사 대여섯개의 추적자까지 있습니다 광전사 대여섯개의 추적자까지 있습니다 네 자 부하장 1.4를 해줄 수 있습니다 부하장 1.4 네 꿀강을 깨고 빠져야됩니다 네 전수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병력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공생충과 함께 뮤탈리스크가 공격적으로 상대 병력들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병력 지금 많긴 많습니다 저거의 병력이 그렇죠 수비 한번 해야죠 히드라니스크가 스물여섯개, 여덟개까지 늘어납니다 네 근데 전멸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공업이 빠른 것도 아니라서 히드라의 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히드라는 이제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히드라 웨이브인데요 네 히드라니스크 무기를 잘라주는 힘주로 네 뮤탈리스크는 불사조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히드라가 역장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일단 뮤탈도 살아있고 히드라가 히드라 숫자 아직 많습니다 뮤탈이 잘 맞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불사조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 히드라 많네요 네 히드라 웨이브를 보게 되네요 이 테라폼이라는 맵에서 건물 깨는 곳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히드라니스크입니다 네 자 그대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광장과 충전 사용 네 변경 차이가 많이 납니다 쭉쭉 네 멍거리에서 건물들을 빠르게 철거해 두고 있는 어윤수의 히드라들입니다 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3사정까지 태동 쥐질 테라폼에서 어윤수 선수가 뮤탈리스크 이후 히드라로 상대에게 쥐질을 받아냈습니다 네 북과 건물 진을 먼저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눈에는 히드라리스크인 척 연기를 하고 몰래 지어진 등듯함을 통해 흥리를 따르네요 어윤수 가운데 이제 꿀광버티가 두 번이나 깨졌는데 철의 전환을 유연하게 해준 어윤수 선수가 정말 금방 경기를 잘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고요 회선 뮤탈리스크을 고집하게 됐으면 완전히 카운터를 만든 그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김준호 선수 데뷔해서 다시 한 번 역수를 또 두면서 어윤수 선수가 있더라도 경기를 끝내보니 아주 영리한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꿀광버티가 깨지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이런 설계가 다 있으면 꿀광버티가 깨져도 그 다음 수가 다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윤수는 그걸 잘 준비를 해왔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유연하게 풀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2대1로 어윤수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저희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